바디 탄력 개선, 가려움증 완화, 일시적 셀룰라이트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. 사용 4주 후 사용 전 대비 유의한 수준으로 바디 탄력 개선, 가려움증 완화, 사용 2주 후 사용 전 대비 76% 이상 보습 개선, 57% 이상 가려움 정도 감소, 가려움 빈도 74% 이상 감소. 수면 시 가려움 정도는 80% 이상 개선되는 것이 확인됩니다. 셀룰라이트 지수가 22% 이상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고, 허벅지 뒤쪽 사용 8주 후에 많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굴곡진 부위의 부피가 사용 8주 후 매우 뛰어나게 감소됨을 증명하였고, 셀룰라이트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. 셀룰라이트는 진피 아래 피하지방층의 지방이 두꺼워져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것인데, 피하지방층이 매끈해지게 되면 진피와 피하지방층 경계면 길이가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길이를 측정한 결과, 사용 8주 후 사용 전 대비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실제 허벅지 뒤쪽에 진피를 찍은 이미지입니다. 제품 사용 전에 이렇게 울퉁불퉁했던 것이 사용 8주 후 이렇게 매끈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진피층이 굉장히 두껍고 치밀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. 인체 시험은 사람마다 편차가 심하기 마련인데, 시험 참가자 대부분이 이렇게 피하지방층이 매끈해지고 진피가 치밀해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.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술은 지방 분화 억제가 뛰어난 리포브만의 하이드로어트와 녹차 추출의 결과입니다. REP 홀바디스틱은 모두 올 그린 등급으로 개발되었고, 모두 무자극으로 판정받았습니다.